네, 본문 잘 듣고 오셨어요? 이라고 소리 안 났죠? 야오라고 소리가 났습니다. 오늘 적용해 볼 표현은요. 너 어디에 머무를 거야?에 대한 대답을 적용해 볼 겁니다. 닌다수완 쭈자이날 당신 어디에서 머무르실 거예요? 라는 표현에 원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죠? 베이징 호텔에 있을 거예요? 좋습니다. 워다수완 쭈자이베이징 지오디안 쭈 워다수완 쭈자이베이징 지오디안 쭈 좋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 다른 표현을 가져와 볼게요. 첫 번째 문장 워다수완 쭈자이벙이오자 쭈 벙유 친구 맞습니다. 벙유지아 친구집. 그래서 전 친구집에 있을 거예요. 라는 표현입니다.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. 워다수완 쭈자이벙이오자 쭈 워다수완 쭈자이벙이오자 쭈 좋습니다.